흠 조영 조영 안녕하세요 참고싶다 점심실의 체육관 오늘 이 자리에 밴드를 더 채웁니다 아야 그리고 내버렸블를 모두들 재우입니다 아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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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광민 입니다 안녕하세요 Gutenrg елooong สύ 57 27 식 어머나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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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잡고 어묵! 설정하겠습니다. 어구야, 올라갔어. 안녕! 어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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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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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저기가 아쉬웠던 하나하나 하나하나 둘 다 맞췄구만 어 나 유튜브에서 굉장히 뒤에서 못 켜길래요 네 망했는데? 빠른데? 재밌다 알겠습니다 돌아봐 돌아봐 습지 않아서 돌아오는 길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채 옅은 속인 각거지 시내는 향기래서 외면 안 채 널 떠올리면 난 잠시도 쉴 수 없어 하루라도 우리 다시 만날 그날 하늘에 새끼면 심히 가득한 모두의 눈빛 사실 난 모든게 너무 두려웠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만 같아 너와 함께이니 순간 더 이상 바를 없어 렌즈가 어떻게 느껴? 어? 렌즈가 어떻게 느껴? 무슨 색깔이야? 렌즈가 어떻게 느껴? 우와 우와 렌즈가 어떻게 느껴? 렌즈가 어떻게 Pakistan 살짝 다행이네 ix- can i mean Towerning 이런 걸 또 무료로 대포한다고 하니 완전 행복하시겠군요 한쪽은 그냥 앉길래, 왜냐면 핸드폐가 났어요. 갑시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